그대의 변치 마오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건데 노래 부르니까 좀 숨차고 힘들긴 해요. 일단은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음악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보시고 배우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는 전주곡 노래가 항상 전주곡이 있잖아요. 전주곡이에요. 거기를 나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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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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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까지 하고 나서 쿵따쿵따 여기 쿵따쿵따 시작 참서부터 거기까지 시작 쿵따 다다 다다다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쿵따 시작 쿵따 쿵따 그러면 참서부터 거기까지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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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빨리 들어가지 말아요 10명이 해도 혼자 하는 것처럼 딱 소리가 맞아요 다시 한번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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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어억 어억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여긴 치면서 순가들을 어디에 처해야될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기 4등분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쿵다 딱따따 하면서 오오 눈에서는 끝을 쳐다보세요. 이쪽으로 다리를 치우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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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베따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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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둥따 동둥따 동둥 가운데 칠 때는 동둥따 몸이 이렇게 꽂지죠 동둥따 가운데 칠 때만 정면 여기 할 때는 몸이 이렇게 꽂지는거죠 동둥따 동둥따 시작 동둥따 동둥따 그렇죠 그러면 오서부터 그까지 시작 오 그대여 편지마오 동둥따 동둥따 똑같은 부분이야 오 그대여 편지마오 똑같이 시작 오 그대여 편지마오 오 그랬죠 거기까지는 그냥 살아셨어요 그 다음에 불타는 손목을 꽂아서 불타는 이 마음을 빌어주세요 세 번이야 불타는 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 못하는 또 말 못하는 똑같애 시작 그러면 3 4 5 그때서부터 거기에 불타는 까지 이어서 이렇게 시작 오 오 그대여 편지마오 오 오 그대여 편지마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딱 치면서 그누가는 벌리고 있던 다리를 모음을 이쪽으로 해면서 그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렸던 거를 다리를 얼른 해면서 그누가 이렇게 시작. 근데 여기 뒤를 쳐다보지 말고 시선은 이거죠. 그누가 이렇게 시작. 그누가 그누가 이 세상을 시작. 그누가 이 세상을 한 번 더. 그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몇 가지. 시작. 그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누가 고기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시작. 그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다음에 그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다음에 수많은 여기까지 시작 여기에 당신만을 똑같이 두 번 시작 당신만을 기다림 더 살아갈 때야 살아갈 때야 시작 살아갈 때야 여러분 다 끝났네? 그러면 참사부터 곡까지 해볼게요 전주곡사부터 시작 오이 2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신이 없으며 나는 나는 못 따라와 너무 많은 소리 하다 자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이 똑같은게 또 반복이야 노래가 똑같으니까 다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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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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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